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 포카푸딩 거북알 먹방 렛츠고 얘는 포카푸딩이라는 건데 퀘오젤리처럼 이런 꼬챙이로 찔러서 터쳐서 먹는 또 재미있는 푸딩입니다 자, 퀘오젤리하고 포카푸딩 이렇게 두 개 다 풍성하게 들었어요 되게 느낌도 비슷하네요 자, 포카푸딩 터뜨려 볼게요 되게 터지는 거 아니야? 얘는 여기에 뿌려먹는 가루래 초콜릿 초콜릿 자 흠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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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? 그런 맛이네요 되게 맛있네요 오! 맛있어요! 엄청 고급 디저트 느낌이에요 와! 생각보다 괜찮은데? 약간 좀 달아요 자 한국에도 이런 보카푸딩 같은 게 있죠 거북알 아이스크림 터트려볼게요 폭발하는 거 아니야? 아 얘는 진짜 겁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진짜 놀랬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철판 아이스크림판을 가져왔습니다 심장 떨어진 줄 알았네 자 다시 이제 안 터트리고 이빨로 뜯을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무서운 아이스크림이구나 자 여기다가 포카푸딩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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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됐죠? 오오! 근데 금방 녹네요? 빨리 만들어야겠다. 자 여기다가 푸딩을 톡! 짠! 보니아는 이게 맛있어요. 응? 이게 뭐지? 짠! 포카 푸딩 철판 아이스크림. 자 먹어볼게요. 어떤 맛이냐면요. 버터를 먹는 것 같아요. 진짜 신기하네요. 제가 오늘 그냥 자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거부갈을 사왔습니다. 그래서 거부갈만 먹고 자려고 했는데 뭐 보카푸딩이랑 같이 먹어볼까? 해서 또 이렇게 찍게 됐어요. 찍다 보니까 또 철판 아이스크림 나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늘? 되게 희한한 날입니다. 뭐 여튼 나름 재밌었어요.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